어머나 니 왜 그 어 왜 다리가 왜 묶어져가 있네 어? 여기서 키우는 닭이가 여기 어 저기 껌도 있고 뚝배기도 있고 뚝배기도 있는데 여기 봐봐 여기 저기 저기도 뚝배기 있고 여기 시방에서 키우는 것 같다 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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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네 만제도 가만히 있네 엄마야 키우는 닭인가배 만제도 가만히 있네 어머나 신기하다 니 여기 키우는가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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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꼬 안녕 다리를 저리 묶고 나면은 니가 불편할 낀데 안녕 안녕 아무래도 여기 키우는 닭이 잘 싶은데 저기 닭장이 저기 닭집이 있고 응 니가 보니까는 털도 그렇고 키우는 것 같다 이리와 가만히 있네 응 가버리지가 안되네 매일 안심 저게 그것도 있네. 뚝배기도 있네 보니까.